네, 신은수 씨 입장. 와,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중앙에, 약간만 앞쪽으로 자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중앙에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밝은 미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감사합니다. 왼쪽 여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가 한 말씀 여쭐게요. 워터멜론을 잘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배우 되도록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9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앞으로 올해를 2024년에 어떻게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아가겠다 하는 기대나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4년에는 좀 더 마음이랑 몸이 다치는 사람이 없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저도 다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팬분들을 향해. 네, 어머 너무 귀엽고 깜찍한 하트 포즈.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을 보고도 하트 포즈. 네, 너무나 예쁜 하트네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도 하트 포즈. 이번에 하트를 바꾸셨어요. 네, 너무나 귀여운 하트.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생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